2. 배우 장신영, 강경준 커플이 두바이에서 침샘 자극 먹방을 선보인다. 6.1 SBS에 따르면 8일 방송되는 SBS 동상이몽 시즌이 너는 내 운명에서는 장신영, 강경준 커플의 두바이 셀프 웨딩 촬영 현장이 공개된다. 두바이에서 첫 커플 화보를 찍으며 케미를 자랑하던 두 사람은 야식 유발자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. 한국을 떠난 지 하루 만에 한국의 맛이 그리워진 이들은 각자 숨겨뒀던 컵라면과 소주를 꺼낸 것. 최근 녹화에서 장신영과 강경준은 연신 소주와 라면 국물을 번갈아 마시며 감탄사를 내뱉었다. 다음 날 찍을 셀프 웨딩 촬영 때 얼굴이 붓겠다며 뒤늦게 걱정하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다. 한편 두 사람은 본격적인 셀프 웨딩 촬영 전 두바이 현지 의상 구매를 위해 전통시장인 올드스쿨을 찾았다. 웨딩에 어울리는 느낌의 옷을 찾던 중 상인들이 싸다 싸다며 호객을 했고 이에 장신영은 야무진 흥정 솜씨를 뽐냈다는 훈문이다. 오는 8일 오후 11시 10분 방송 오는 8일 오후 11시 10분 방송